이데일리 TV입니다. 테스, 오성 첨단 소재, 현대로템, 키움증권, GS건설, 소프트캠프, 오하임 INT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우리산업, 서희건설, 넷게임즈, 테스, 그리고 ABL바이오까지 올렸습니다. 매일경제TV 인탑스, HDC, 아이콘트롤스, 그리고 셀트리온, 카카오, NC소프트, 펜엔터테인먼트까지 올렸고요. 마지막 MTN 보시죠. 원익 IPS, 서희건설, 한비소프트, LG전자, ST팜, 한미그로벌까지 올렸습니다.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선정하셨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테스랑 원익 IPS인데요. 같은 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스랑 원익 IPS에다가 유진테크랑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끼어서 4개를 4대 증착장비 업체라고 부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 중에서 전 공정에 해당되는 분야인데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증착장비 쪽에서 테스,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그런데 지금 테스랑 원익 IPS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증착장비 업체들의 지금 과제가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테스랑 원익 IPS 둘 다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 비중이 높아요. 삼성전자 이른바 삼성전자 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많이 붙들고 있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를 많이 붙들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할 때는 좋지만 삼성전자가 만약에 거래처를 다변화한다고 하면 일감이 줄어들게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향을 탈피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과제고요. 그다음에 주로 얘네들이 다 메모리 향이에요. 메모리 향.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니스 우리나라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는 게 메모리 쪽이에요. 이른바 기억장치인데 디램하고 랜드 플래시가 있죠. 여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니스가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비메모리 쪽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도 비메모리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비메모리에서 나온 것들이 파운드리라든가 펜리스라든가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에요. 메모리 쪽에서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한 반면에 대량 생산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고객사마다 따로따로 조금씩 해야 돼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공장에서 반도체 업체들이 다 찍어내기보다는 각각 분업화된 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공장이 없이 설계만 하는 패밀리스 업체도 나오고 생산만 하는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도 나오고 그게 비메모리 분야예요. 그런데 테스나 원익 IPS가 다 삼성전자 향인데 메모리 향이다 보니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지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비메모리 쪽에 들어가는 장비의 점유율이 낮아요. 두 번째 과제가 그거예요. 비메모리 쪽 장비 쪽 점유율을 올려야 된다는 거. 이게 두 개가 공통된 기업들의 주제고요. 과제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유진테크도 마찬가지예요. 테스 같은 경우는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비메모리 쪽 삼성전자 비메모리 쪽 라인에 비메모리 쪽은 메모리 쪽 라인보다는 조금 더 기술이 고도화되어서 식각 장비에서 일본 거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테스가 증착 장비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식각 장비도 하거든요. 식각은 깎아내는 건데 식각 장비 쪽에서 일본 업체 거를 쓰다가 테스 거를 지금 테스트 식으로 넣었다. 삼성전자가 이런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테스는 증착 장비에다가 식각 장비까지 해서 빈메모리 쪽으로 조금 더 파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주가의 레벨업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원위가 EPS는 워낙에 증착 장비의 대명사예요. 얘네 둘 다 PCVD라고 화학적 기상 증착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인데 이게 메모리 쪽에서는 좋아요. 메모리 쪽에서 아까 D램이 있고 랜드 플래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랜드 플래시가 요즘에 128단, 176단, 256단 그거 나오죠? 그게 이제 높이를 높이 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높이, 그냥 쉽게 말해서 63빌딩을 쌓던 거를 롯데월드처럼 123층짜리를 쌓는 거예요. 더 높게. 그러면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창문, 닦아야 될 창문도 많아지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단수가 높아지니까 깎아야 될 때도 많아지고 증착할 때도 많아지겠죠. 훨씬 더 메모리 쪽에서 랜드 플래시의 고단화가 일어나면 이런 장비 업체들이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비 업체는 언제 들어간다? 공장에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최초로 장비가 입점을 하고 나중에 소재는 꾸준히 쓰이는 거고 그런데 얘네들은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기 시작할 타이밍인 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TSMC, 인텔, 마이크론이 엄청난 막대한 투자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장을 처음 설립하고 맨 먼저 들여오는 게 비싼 돈 주고 장비를 들여오게 된다. 지금 장비가 갈 타이밍이고 테스나 원익 IPS 둘 다 비메모리 향 쪽으로 장비 공급을 지금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삼성전자는 묶여 있지만 이런 밑단에 있는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 그리고 소부장, 그런 부품 업체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개 다 지금 좋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가준다고 하면 더 올라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가 안 가도 돼요. 삼성전자는 묶여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계속 묶여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데서 삼성전자 말고 만약에 TSMC나 인텔이나 마이크론 쪽을 뚫는 기술력을 개발하는 회사는 대박이 나요. 사실은 외국 그런 지금 유수의 회사들은 그 외국 장비가 있습니다. 노광 장비는 쉽게 말해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 ASMR 거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식각 장비는 렘리서치라는 회사 거 쓰고 그리고 증착 장비는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회사 거를 써요. 그런데 이제 조금 기술력이 그 정도급까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기술 개발을 해서 삼성전자 말고 다른 데를 뚫으면 주가가 한 두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수준에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기술적으로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 장비 업체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쪽 중소형주 이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형주는 5월에 지금 공매도 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 재계가. 지금 슈팅을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겠죠. 외국인이나 기관도 억지로 올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껌딱스처럼 붙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단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원익 IPS하고 지금 테스 같은 경우 강보화권 흐름인데요. 목표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둘 다 잡아볼까요? 테스도 한 3만 5천 원 이상에서 4만 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익 IPS가 최근에 좀 떴나요? 네, 떴죠. 신고가인데 이거는 글쎄 6만 원, 코미코 이런 거는 다 날라갔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이런 건 날라갔잖아요. 원익 IPS도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6만 원까지 일단 달리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테스는 4만 원선, 원익 IPS는 6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한빌소프트입니다. 오늘 이거 메타버스 관련주로 오르더라고요. 방금 전 코너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자이언트 스템이 나왔거든요. 자이언트 그거죠. 그게 상장하고 지금 계속 가네요, 이게. 지금 상장하고 계속 가네요. 지금 2만 2천 원으로 시작했는데 3월 24일에 2만 2천 원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5만 5천 원이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메타버스가 대단한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별로 실감이 안... 아까 체육, 학교에서 체육 활동을 이 메타버스로 하는데 잠깐 화면들 봤는데 저는 근데 솔직히 좀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단한가 봐요. 아바타 때문에 뭐 했죠. 체육 활동은 아무래도 뛰어놀면서 직접 거기서 달리기도, 이어달리기도 하고 바톤터치도 해야 되는데 가상공원에서 그게 얼마나 실감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빌소프트가 지금 게임 이슈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메타버스 관련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 메타버스 관련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한 8천 원 정도까지도 슈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2016년에 만 원대에 기다랗게 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섯 자리로 가기 전에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알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어쨌든 2030년도에 1,700조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빌소프트 3%대 강세 흐름이네요. 7,170원 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관심주 알아볼게요. 네, CJ제일자당입니다. 이제 CJ제일자당이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갈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지금 그림이 2개월 정도 쉰 다음에 지금 숨고르기 한 다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아주 초입인데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대형주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요? IT나 배터리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좀 더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식품주가 좋은 것 같은데 CJ제일자당이 대장이에요. 지금 다른 것들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다른 거 가지신 분은 속이 터질 거예요. 동원 F&B나 이런 거 보세요. SPC 3립이나 이런 거는 정말 열불이 터질 거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냥 대충 멀리서 봐도 아시겠죠, 지금. 네, 정말 올라가질 않네요. 이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을 거예요, 저거는. CJ제일자당은 이제 위로 딱 올라와 있는데 이 아미노산이 잘 팔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뭐냐면 돼지나 소의 사료에 들어가는 보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살이 더 올라요, 돼지나 소가 건강해지고. 그래서 더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CJ제일자당이 중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거의 독보적이어서 이게 이것도 바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이오만큼 임상 실패하고 굉장히 격변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CJ제일자당이 하는 식품 바이오 사업은 안정적이에요. 무슨 임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임상상상에서 실패해서 꼬꼬라져서 회사가 거덜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차라리 바이오를 하려면 그래도 겉으로 이름이라도 같은 바이오. 그런데 안에는 다른 이런 바이오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지금 확진자 수가 거의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브라질이나 남미가 가장 심각한 것 같고 중국은 자꾸 우리가 중국을 나쁘게 보는 사람이 조작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조작을 지금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숫자 거의 나오질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중국 있었어요. 명절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대요. 기차 타고 그 안에 중국 딱 넓으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게 살아날 수밖에 없죠. 돼지, 소, 고기 이런 걸 키워서 먹게 돼요. 그래서 야민호산이 잘 팔리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비비고 만두가 지금 계속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원래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링링만두라는 게 미국에서 계속 1위였는데 비비고가 이 링링을 꺾은 다음에 계속 질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비비고 만두가. 그래서 비비고 만두는 미국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뭐 딴지를 또 걸겠죠. 만두가 우리나라 음식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 일단 미국 시장 점유율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만두 다음에 것도 준비하고 있다는데 지금 보니까 치킨을 준비하고 있대요. 여기서 치킨을 준비하고 있고 김. 이게 동원 양반 그 김이 유명한데 여기서 CJ제재당이 김 준비하고 있고 햇반. 햇반도 지금 이게 원래 이게 만약에 세계화되면 굉장히 큰 아이템이거든요. 이게 햇반 그리고 소스. 이게 이 수출 아이템으로 비비고 만두 이후를 준비하고 있대요. 비비고가 지금 단일 품목 매출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 중에 1위로 올라섰잖아요. 농심 신라면하고 오레온 초코파이가 2, 3위로 밀렸어요. 비비고 만두가 1위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중국, 미국 두 개가 다 좋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당연히 미국도 지금 캘리포니아는 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풀리게 되면 당연히 이 소비가 식품 소비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외식이 살아나고 식품 소비가 살아나고 이럴 수밖에 없고 그럼 돼지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더 열심히 길러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아미노산 부분, 식품 부분이 둘 다 다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차트나 기술적인 부분이 지금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지금 여러분은 제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상승 N자라고. 영문자 N자가 여기서 그려지면 이 위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45만 원이 돌파되면 진짜 보고서 목표가대로 50만 원, 60만 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박스권이 4년짜리 박스권이 있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뚫어내면 지금 일단 이슈상, 기본적인 스토리상으로는 뚫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막힌 거잖아요. 1월 달에도. 여기를 만약에 박스권을 돌파한다고 하면 크게 가요. 이게 크게 가요. 무거우면서 아주 신뢰 있게 크게 가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에 다치신 분들은 CJ제일대당의 바이오에 투자해 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4% 가까이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어요. 42만 1천 원 정도 선인데 그럼 목표가 어느 정도 보세요? 일단 1차적으로요. 오늘 4% 올랐는데 지금 월봉 차트 보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지금 되게 좋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 45만 원이고 여기를 뚫으면 크게 가요. 이게 왜냐하면 2015년에도 이때 막혔고요. 2020년, 2021년 여기 보세요. 3번을 45만 원에서 막혔거든요. 딱 이게. 이게 지금 3전 4기예요. 3전 4기인데 여기가 뚫어지면 3번을 막혔던 매물을 먹고 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만 원 선만 뚫어준다면 1차적으로 50만 원 선, 60만 원 선까지도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45만 원에서 물리신 분들이 던지실 거 아니에요. 본전 심리상. 그런데 그거를 먹고 날른다는 얘기는 그걸 다 소화하고 날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덮고 상승력이 있다. 매물 공백기가 발생해버려요. 거기서 순간적으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50만 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45만 원에서 50만 원 선으로 잡아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